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세계 역사를 뒤흔든 발견 2. 한국의 폐허가 바다 깊숙이 가라앉았다 3.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진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해저에서 발견된 고대의 석조 유적 누가 이 거대 유적을 건설했는지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최근 연구 끝에 이 유적을 지은 이들이 고대 한국이라는 사실이 밝혔습니다. 기억 속에도 사라진 고대 망운명 서양에서는 우대족이라 불리는 곳에 거주하던 이들이 바로 해저 도시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서양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 학자들도 의심하게 만든 고대 도시의 진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수중을 탐사하던 잠수구의 눈에 무언가 특이한 형체가 보입니다. 이제까지 인도양을 수십 번 드나들던 잠수부도 처음 보는 곳이었다. 가까이 가보니 그 크기와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을 보고 잠수부는 다급하게 당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9,000년 전에 지어진 고성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수면 아래 잠자고 있었기에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던 것이죠. 인도 서부의 한 캔베이만 수질 오염을 측정하던 인도인들은 탐사 중때밖에 유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인도 서부 구자라트로부터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유적은 8km의 길이와 3.2km의 폭을 가진 규모로 대형 추락의 흔적이 이 유적 안에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전쟁에 사용되는 전망대와 공중 목욕탕의 흔적도 있었습니다. 9,000년 전에 인력의 공중 목욕탕이 발견되자 많은 악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도로 발전한 문명들만 공중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가고 로마 제국 정도만 공중 목욕탕을 건설할 수 있었고 대규모수로 서학과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추리는 사치를 할 수 있다. 그런 물건이 9,000년 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세밀한 조사를 거쳐 생각보다 더 많은 유물이 해저에 묻혀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대 문자가 새겨진 석판과 도자기들 역시 발견되죠 놀랄 정도의 복잡한 도시의 흔적에 사람들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문자를 살펴보면 특정한 상징이 많이 등장하는 곳을 볼 수 있는데요. 십자문양이 유적의 석판에 적혀 있었던 곳입니다. 기이한 이 문양의 많은 악자들은 수수 계기를 느꼈습니다. 한편 캠페인만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태평양의 작은 섬 스쿠버 다이버로 일하던 아나타키 키리아치로는 어떤 장소에서 기이한 건축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눈에 봐도 건축기술 수준이나 경호면에서 범상치 아른 유적이라는 것을 알아챈 그는 수중에 잠긴 이 유적을 사진으로 담아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가 발견한 유적은 요나구의 유적 사람들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유적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할 생김새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발견하기 힘든 직각형이 암석들이 칭칭이 쌓여있는 구조였죠. 게다가 이 요나구 및 구적 큰 방에서 인공적으로 다듬은 흔적이 발견됐다. 수심 25미터 지점에서 발견된 석판에는 23cm 정도의 구멍이 나있었죠. 사람이 다듬은 것 같은 매끈한 구멍이었기에 요나구미 유적은 인공적으로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라는 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구멍 옆에는 수수께끼의 십자가 모은 향도 있었는데요. 인공적으로 누군가가 파낸 것 같은 십자가 모양을 본 하자들은 요나구미 유적이 누군가가 건설한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어떤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요나구미 유적과 캔베이 유적은 같은 사람들이 만든 유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유적을 만든 이들이 바로 고대한국인데 바로 마문명이 후손이라는 것도 밝혀낸 것입니다. 현재 한반도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지형인데요. 과거 10만년부터 1만년 전에 고대한 반도를 살펴보면 지금의 서해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육지였습니다. 사락지형이 없이 평평했던 이 황해 지역은 평온이었는데요. 강의 의뢰는 비옥한 곡창지대였다고 합니다. 황해 대평원이라고 하는 넓은 땅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고 하죠. 4대 문명이 그러하듯 강 주변에 많은 이들이 모여서 문명을 이루고 생산량이 많은 황해 대평원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내리 속에 이친 마문명이 타냈다고 합니다.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의 범람으로 비옥한 토지를 얻을 수 있었던 마문명 역시 큰 강줄기, 범람으로 농사짓기 좋은 비옥한 땅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자연스럽게 많은 이들이 모인 이곳을 중심으로 문명은 발전을 할 수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농사의 흔적인 소로리 벽시가 한반도에서 발견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마문명에서 발원된 농사는 중북과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갔는데요. 마문명 도시들과 가까운 한반도에서 오래된 농사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죠. 유나우미 유적이 발견된 오키나와 금방 역시 당시에는 마문명의 영양관 아래에 놓인 곳으로 고대 마문명 사람들이 거대 거속도시를 만들며 터전을 읽고 왔다가 불행이도 기후가 변하면서 수몰된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캔베이 유적 역시 고대에는 땅이 있었던 곳으로 마문명의 영양관 아래에 놓여있는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캔베이 유적에는 고대 한국의 상징이날 수 있는 태극 무늬의 원형이 발견되면서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유적과 한국 문화 사이 강한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었죠. 마문명의 영양 아래에 있던 동남아시아와 인도 금방에서는 중국과 달리 난생설화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태어난 민족의 시조가 민족을 다스렸다는 내용인데요. 오키나와는 물론이고 인도에 걸쳐 난생설화는 보편적입니다. 중국과 시베리아 계통은 천선신화가 일반적인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자순이 땅의 터전을 잡고 문명을 일구었다는 내용이죠. 중국 황제 설화가 대표적인 천선신화의 예시입니다. 마문명권에 있던 곳들과 대비되는 다른 계통이 신화가 전해져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마문명을 대표하는 상징인 십자가 상징을 줄 수 있는데요. 이 상징들은 캔베이와 연하구미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흔적입니다. 유럽에서도 마문명의 흔적에 대해 연구한 이가 있었는데요. 현재 바닷속에 가라앉은 무대륙 이야기는 사실 사라진 마문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잉스 처치 워드는 잃어버린 무대륙이라는 책을 통해 아시아에 존재하는 초고대 문명의 존재를 안시했습니다. 아틀란티스와 마찬가지로 지갑 변동으로 인해 해수면 아래로 거대 도시들이 가라앉았다고 하는데요. 제잉스 처치 워드가 들은 무대로 신나는 사실 마문명의 이야기이며 지금 황해대 평원에 자리잡은 마문명의 스토리가 와전된 것이 지금의 모델륙 이야기인 것이죠. 처치 워드는 모델륙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언급하는데요. 이 십자가는 마문명에서도 등장하는 십자가입니다. 모델륙 언어로 십자가는 우루응일이라 발음하는데요. 모래시를 모셨던 마문명의 언어가 변질된 것이라 볼 수 있죠. 과거 한반도에 있었던 많은 멸망한 마을 문명 사람들이 한반도에 자리잡고 세운 후대 문명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오래된 역사의 기록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면서 한국인들은 위대한 조상의 흔적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고대사 왜곡을 서슴지 않았던 일본 연구자들은 한국의 마문명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역사 왜곡 작업이 완전 붕괴되는 일이나 마찬가지 한국인들이 터전으로 삼았던 한반도에서 고인들과 고대 피라미드 선적이 남았던 것이 바로 마문명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일본 학자들은 열등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요나구미아 캔베이 고대 유적에서 발견되는 거대 석조 건물은 바로 한반도의 고대 문명을 이끌었던 마문명의 오래된 흔적인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 학자들 모두 이 결과를 업칙이라고 부정했는데요. 하지만 소로리, 벽씨와 같은 아주 오래된 농사의 흔적이 한국에서 발견되는 것이나 해저에서 발견된 유적들에게서 왜 마문명에서 볼법한 상징이 등장하는지 해외 학자들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위대한 한민족의 이치 문명 지금부터 이를 기억하고 후배에 알리는 최근 들어 국산 경공격기 FA-50에 대한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폴란드가 1조가 넘는 금액을 선수금으로 덜컹 내어주더니 이번에는 이집트가 중동과 아프리카 방면 수출 전초기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집트는 최근 미국과 트러블로일 주력 전투기인 F-16을 들여오는 데에 문제를 겪고 있었죠. 한국의 블랙 이규스 힘이 피라미드 상공에서 사상 최초로 공연을 펼치며 이집트 측에서 한국의 군용기에 먼저 관심을 보였었는데요.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지갑을 연 것입니다. 이집트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을 내린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피라미드 에어쇼 2022가 펼쳐졌습니다. 피라미드 에어쇼는 전통적으로 이집트 자국의 전투기만 참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에어쇼에는 사상 최초로 한국의 공군 특수 비행팀 블랙 이규스가 참여했습니다. 블랙 이규스는 한국에서 출발해 영국, 폴란드를 거쳐 이집트와 필리핀까지 거쳐가는 월드 투어를 진행하면서 세계인들의 눈을 즐겁게 했었죠. 하지만 이번 에어쇼의 의미는 단순히 한국의 팀이 환상적인 비행을 선보였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홍진욱 주이집트 대사는 세계 최대의 문화유산이겨 관리가 까다로운 피라미드 위에서 한국의 비행팀이 비행했다는 것은 양국의 신뢰관계가 정점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홍진욱 대사의 말대로 한국과 이집트는 그간 상당한 신뢰를 쌓아왔는데요. 이집트는 2017년부터의 교섭을 통해 올해 2월 K9 자주포 200문을 구매하고 수십 대의 K10 탄약 온관 차량도 덤으로 사갔습니다. 이중초도 분량만을 한국이 직접 인도하고 나머지 전부를 현지에 구축한 생산시설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 나왔던 루머로 K9의 거래 과정에서 FA-50 토입의 물밑 교섭도 같이 진행됐다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었던 모양입니다. 이집트 국영 아랍산업화기구 I는 타이와 이집트에서 FA-50 훈련기 제작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웅식 타이사회 의장과 목타르 압델 라티프 I 회장에 압델 파타엘 시시 이집트 대통령까지 협석해 서명을 했는데요. 이번 협력에는 최신 기술 이전과 훈련 지원 등이 포함됐으며 양국 간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동사업 이행을 추적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카이와 이집트는 손을 잡고 인접한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투기 수출에 나설 방침입니다. 카이가 이집트와 공동전선을 구축한 것은 성장 잠재력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중동을 통틀어 최대 군사 강국으로 손꼽히는 이집트는 내년 기종 선정을 목표로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의 잠재적인 소요는 최소 70대 최대 100여대에 달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꼽히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 공개된 계약 내용은 T-50 훈련기와 FA-50 병전투기를 합쳐 총 100대로 그야말로 잭팟이 터진 상황입니다. 수량이 많은 만큼 단가가 어느 정도는 떨어지게 되겠지만 폴란드가 48대의 FA-50을 구매하는데 4조 원가랜서스는 이집트의 100대를 판매하는 규모는 거의 8조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집트가 한국과 체결한 계약은 과거 K-9 도입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단순히 구매 후 인도 받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의 생산기지를 구축해 직접 라이센스 생산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집트가 이러한 선택을 한 데에는 폴란드가 끼친 영향이 매우 큽니다. 무기 확보의 국가의 명운이 달린 폴란드가 한국의 FA-50을 선택한 것으로 FA-50의 효용성은 입증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폴란드와 이집트는 FA-50을 노리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바로 FA-50 최대의 강점인 F-16과의 호환성이죠. 이집트는 무려 208개의 F-16을 운영하고 있어 세계에서 네번째로 많은 수의 F-16을 운영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훈련기는 중국, 유럽, 브라질 등 호환이 전혀 되지 않는 기종으로만 채워져 있었죠. 이집트군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꼽히던 게 바로 이것인데요. 무기체계가 파편화되어 있어 보급과 훈련 과정이 복잡하다는 것이었죠. 이집트의 고등훈련기 사업에 뛰어든 기동은 FA-50 외에도 중북의 L-15와 이탈리아의 M-346이 있었고 이 둘 모두 FA-50보다 가격 자체는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파일럿들을 주력 전투기인 F-16에 적응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만 했던 이집트는 도입비용 차이를 감안하고도 F-16과의 부품 호환성이 70%에 달하는 FA-50을 고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단연간 F-16을 운영하며 구축해둔 부품 및 정비체계를 FA-50은 상당 부분 공유할 수 있어서 운용 유지비가 압도적으로 저렴했죠. 도입비용 차이를 메우고도 남을 만한 멜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 사느냐는 것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폴란드가 사저의 구매대금 중 3할에 해당하는 1조 2천억을 한국에 덜컥 일시불로 내버린 것입니다. 납기를 반드시 지켜달라는 당부와 함께 말이죠. 이는 먼저 뽑아간 번호표의 목까지 박은 셈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한국 전투기는 우리가 먼저 사갔으니 셈치기는 꿈도 꾸지 말라고 전세계에 말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언제 살지 눈치만 보던 이집트는 갑자기 닥친 상황에 재빠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미 폴란드가 당장 내년에 12대의 초도불량을 가져가기로 협의를 마친 상황이고 이 12대의 초도부는 국내용으로 생산되던 T-50을 죄다 긁어다가 FA-50으로 뜯어 고치는 물건들입니다. 즉 한동안은 한국으로부터 직접 FA-50을 인도받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K-9 도입 당시와 비슷하게 라이센스를 주면 현지의 생산기지를 구축해서 필요한 분량만큼 직접 만들어 쓰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도 거절할 이유가 없는 좋은 조건입니다. 앞서 언급한 폴란드와의 계약 때문에 한국은 지금 계약을 하더라도 밀린 수주량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내년에 폴란드에 보내야 하는 12대의 FA-50부터가 기존 FA-50과는 격이 다른 블럭 20 사양입니다. 폴란드는 FA-50을 구매하며 한국이 블럭 20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 면 그 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이 성사되며 이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폴란드가 선수금을 입금하기가 무섭게 블럭 20에 탑재될 2사 레이더의 기종이 팬텀 스트라이크로 합정되는 등 빠른 진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도 팬텀 스트라이크의 통합 과정 공중 금융 기능, 암냉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 등 블럭 20의 성능을 맞추기 위해서 해결할 문제가 산더미인데 주어진 시간은 별로 없죠. 해내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숨가쁜 스케줄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 상태에서 폴란드 수출량의 2배가 넘는 이집트 계약까지는 아무래도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이집트 역시 한국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계약으로는 언제 FA-50의 실물을 만지게 될지 장담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생산이라는 방식을 취해 양국이 윈윈하는 길을 제안한 것입니다. 한국 역시 흥폐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번 계약은 성사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의외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역시 FA-50의 구매를 위해 한국과 긴밀한 접촉을 이어가고 있죠. 이들은 18대씩 두 번에 걸쳐 총 36대를 도입하는 계획을 제시했고 1차 교체 사업에서만 2조 원가량을 내는 가격 협상까지 카이와 마친 상태입니다. 남은 것은 당국의 승인뿐이라고 하죠. 말레이시아의 경우 36대라는 적지 않은 양을 도입하는 만큼 거래가 성사될 시 유지 보수를 위한 MRO 센터를 자국 내에 구축할 가능성이 높은데 말레이시아는 이 역시 반가운 상황입니다. 주변 동남아 국가 중티 50개열 구룡기를 도입한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도입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MRO 센터까지 구축하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자력으로 정비하자니 그럴만한 기술력이 받쳐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틀은 비단 FA-50이 아니라도 소량 도입한 무기들을 모두 부품 돌려막기로 혹사시키다가 사고를 내는 일이 비이비재하죠. 그런데 근방에 있는 말레이시아의 MRO 센터가 생기면 이들 국가들이 말레이시아에 굽히고 들어와서 T-50 계열기들 정비를 받아가야 합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대부분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말레이시아에서 FA-50 도입을 얼마나 통쾌한 일로 생각하는지 진작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계약 상황 역시 폴란드와의 계약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폴란드와의 약속이 이행되며 블럭 20 업그레이드가 확정되고 이사레이더가 탑재되게 되자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제 EL-M2032 기계식 레이더가 빠진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껄끄럽기 때문이죠. FA-50 도입을 위한 마지막 장애물도 사라졌겠다. 말레이시아도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도장을 만지작거리며 언제 계약을 확정하지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폴란드가 번호표에 못을 벗고 이집트가 라이센스 생산 계약이라고는 하나 한국과 먼저 접촉해버려서 졸지에 148대의 선주문 불량이 생겨버렸습니다. 간을 보다가 타이밍 잡는데 실패해버린 것이죠. 결국 말레이시아는 FA-50을 어떻게 하면 빨리 손에 넣을 수 있을지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 카이가 FA-50을 전세계에 천대팔겠다고 말했을 때는 아무리 포부라고 하지만 과장이 심하다며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지금의 기세라면 한국이 서방세계의 경전투기 시장을 다 쓸어 담는 것도 꿈이 아닙니다. 어느 사업이든 첫 물꼬를 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말만 많고 이렇다 할 액션이 없어 우리 국민들의 애를 태웠던 호주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 한국의 레드백이 유력하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청문회에서 엄동한 방위사업 청장이 9월 중으로 호주 정부가 자국의 장갑차를 교체하는 랜드 400페이지 3의 우선협상자로 한국을 선정할 것이라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역대급입니다. 교체수가 무려 460대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큰 사업이다 보니 정작 물어본 국회의원이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함부로 말하냐며 식겁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첨단 방산 무기가 다시 한번 수출 대박을 달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 장갑차 도입을 고심하는 나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실적으로 쓰거나 호주 수출 물량에 맞춰 우리 육군의 장갑차를 교체하는 대대적인 교체 사업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뛰어난 장갑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차기 장갑차 도입 사업의 전망은 아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호주가 사용하는 장갑차와 비슷한 성능을 가진 러시아의 DMP 장갑차들이 별것 아닌 공격에도 폭특처럼 파괴되면서 전차 뒤에 있는 장갑차라 할지라도 충분한 장갑과 각종 방우체계 그리고 강력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됐는데요.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차기 장갑차는 단순히 설계와 장비의 성능만 달라졌던 지난 수십년간의 장갑차 개발과 달리 새로운 구동체계를 통해 현 세대를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인 장갑차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개발되는 기술 중 이름만 들으면 뭐가 뭔지 감도 안 집히는 이 최신 장비들 중 상당수가 이미 다른 북산 방산무기에 적용됐거나 개발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문제지 만들려 하면 언제든지 한국의 차기 장갑차는 레드백을 뛰어넘는 장갑차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기술을 100% 적용했을 때 나올 차세대 보병전투차의 성능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한가지 확실한게 있다면 우리가 꿈의 장갑차라고 생각했던 레드백을 압살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은 호주 사업에서 레드백 수출이 미칠 파급과 한국이 개발중인 차세대 보병전투차의 성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AS21 레드백 보병전투차가 호주의 랜드 400페이지 3 사업에서 독일의 KF-41 링스와 맞붙은지 어느덧 수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만든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독일을 이기냐는 비아냥을 들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유리해지는 레드백 장갑차를 보며 많은 우리 국민이 레드백 장갑차의 호주 수출을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반응이 뜨뜨미지근합니다. 우선 올해에는 반드시 나온다던 최종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5월 16일 호주 정부가 사이버 보안 등 다른 국방 분야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랜드 400 사업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두대도 아니고 무려 100여대를 감축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레드백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들이 사라졌고 한국이 아무리 무기를 잘 만들어봐야 한계가 뻔하다는 자주 섞인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 거래가 성사된 것입니다. 폴란드가 1000대의 K-전차와 672대의 K-구자주포 그리고 48대의 FA-50이 포함된 19조원 계약에 사인하면서 한국이 타파이브 방산 수출국을 눈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반전되자 많은 이들이 크게 환호했는데요. 호주 육군 역시 한국의 제조 능력에 감탄하고 있으며 레드백을 아주 절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일이 우세하다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흥떤지 같은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사실 현재 독일은 장갑차를 생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하게 제조업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우주가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꼽은 것입니다. 그리고 레드백을 더욱 원하는 이유는 호주의 M113 때문인데요. M113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 개발되고 양산된 고병 수송차로 전장 4.9m 전폭 2.7m 전고 2.8m 차체 중량 12.3톤인 강력 수송 장갑차 M입니다.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장갑으로 7.62mm 기관총을 방어할 수 있어서 당시로서는 됐을만한 장갑차였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는 전쟁기념관에서나 볼 수 있는 역사석 장비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호주군에서는 아직 이 장비가 현역입니다. 그 이유는 오랜 평화로 인해 꾸준히 국미를 줄였기 때문인데요. 사실 호주가 군대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 위주로 군을 운용 평화유지군 같이 외교적인 활동에 쓸 전력만 정비하며 전면전에 쓸 장비들에 투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10년대부터 시진핑 주석에 직권한 중국이 갑자기 일대이론이 전람 외교니 떠들며 태평양의 평화를 깨버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호주는 부라부라 재군비가 시작됐고 M113 장갑차를 기관포털을 막고 적 전차도 공격할 수 있는 고성능 보병전투차로 교체하는 랜드 400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M113 전량 퇴역시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호주는 랜드 400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레드백 장갑차 도입에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 폴란드 사태로 독일의 낮은 생산력이 드러난 덕이 매우 큽니다. 독일 현지의 뉴스에 따르면 최근 호주와 독일 정상이 만나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호주가 독일에게 복서 장갑차를 수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무리 독일이 망했어도 자기들이 판 장갑차를 자기들이 수입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독일 국민들이 좋아할 리 없을 것이라고 모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 내용들이 충격적 이었는데요. 그 댓글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능력이 안되니 호주라도 끌어들여 장갑차를 구하자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이는 그만큼 지금 독일의 방산 양량이 처참히 붕괴됐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이 회담으로 인해 호주 육군 상층부에서 한국의 레드백으로 선택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독일의 링스가 된다면 호주는 심각해집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제군비로 인해 무기 공급이 지연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호주 육군이 가뜩이나 오래된 에밀리상 장갑차를 더 사용해야 해서 시순 잔치를 열어야 할 판이 됩니다. 호주 육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바로 공급받을 수 있는 AS-21 레드백을 채택해 사업을 감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호주는 우크라이나 수십여대의 장갑차와 장갑차량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중인 상황인데 이를 고려할 때 호주 가 레드백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 이나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부터 M113 보다 우수한 국산 K200 장갑차를 대량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현재보 국군의 발을 책임지는 장갑차 중 상당수가 바로 이 K200 입니다. K80 K806 808 100 100 장갑차 K151 현마 중형표준 차량 등 신형 차량의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고 일선 기계와 여단에는 K21 보병전투차가 배치되어 있으나 현마와 100호는 약하고 K21은 수가 너무 적습니다. 이 때문에 육군의 병력 수송 장갑차를 최징 보병전투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21을 레드백 사양으로 개량한 K21 강어형 AS21 레드백 장갑차의 직도입 AS21 레드백 개발에서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차세대 보병전투차 개발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호주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 한국의 레드백이 무선협상 대상자로 떠오르면서 우리의 사업에도 금점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각기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는 레드백 직도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주가 레드백을 생산할 때 한국 역시 레드백을 생산하자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레드백의 도입 단가를 낮추고 생산량을 늘려 국군의 현대화를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준비된 실적을 바탕으로 미국이 수천대의 M2 브레들리 장갑차를 교체하기 위해 추진 중인 54조 원 규모의 온포 사업에 내세우기도 좋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레드백보다 나은 장갑차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영랑이라면 레드백을 뛰어넘는 궁극의 장갑차를 만들 수 있으니 중국이나 일본이 깜짝거릴 생각도 못할 게임 체인저급 고병 전투차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그런데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괴물 장갑차를 만들만한 사기적인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내로 한국은 2026년까지 차륜형 장갑차의 연료전지를 탑재해 전기 추진을 시험하고 대전 자전 ECM 적외선 레이더 추정 미사일에 대한 각종 물리 위협에 대한 복합 방어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2021년 2022년에 시작돼서 2020년대 중반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지금 장갑차 개발을 결정하면 2030년 이전까지 시제품을 개발하고 2030년대부터 양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생한 차세대 고병 전투차의 스펙이 어마무시합니다. 우선 장갑 수준은 레드백 이상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레드백이 쓰는 고무 궤도 사방을 증강현실로 파악할 수 있는 아이언 비전들 각종 센서도 당면이 탑재됩니다. 오히려 복합 능동 방어로 더 강화되는데요. 먼저 레드백에 탑재되는 아이언 피스트를 국산화하기 위해 아이언 피스트가 사용하는 전방 즉속 파편탄두 다인 체계의 개발이 한창입니다. 그것도 그냥 미사일만 막는 게 아니라 배외 폭탄이나 드론이 발사한 공대지 미사일 혹은 드론 그 자체를 파괴하기 위해 하드킬 체계의 고각을 높이고 무인기에 대한 재밍 능력까지 포함됩니다. 질 장갑차가 비행기나 드론이 쏜 미사일까지 맞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재밍만으론 제블린이나 형군같은 적외선 추적 기능과 상부 공격 능력을 갖춘 대전차 미사일을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갑 차량에서는 황동같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적외선, 가시광선, 레이더를 복합 차단하는 다양형 연막탄을 썼습니다. 그러나 연막탄은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공기에서 미사일을 교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치 더크를 탑재할 계획인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수리온에 탑재된 더크만으로도 현궁을 재밍하는게 가능합니다. 만약 여기에 레이저로 상대를 조준하는 레이저 추적을 감지할 수 있는 레이저 경보장치 LWR이 추가된다면 이론상 무적의 방어체계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은 이 LWR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카툴이 개발 과정에서 거의 완성된 40mm 포를 탑재한다면 철갑탄을 사용했을 때 북한판 T-62 천마호 같은 2세대 전차를 정면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측면 공격만 가능한 K-21에서 크게 개선된 성능인데요. 한마디로 계획대로 개발이 이뤄질 경우 한국의 차세대 보병전투차는 현존하는 구식전차를 때려잡고 미사일을 방어하며